오늘은 토익에 잘 나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동사 중에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규명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만약에 빈칸이 동사 자리라면 동사에 ing 붙인, 동사 앞에 to 붙인, 동사 뒤에 ed 붙인, 분사를 하죠. 다 탈락이고 이렇게 동사가 딱 정답이 됩니다.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규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양한 주어의 형태 중에서 올바른 주어 고르기. 일단 첫 번째 명사는 명사 앞에 관사 있죠. 어나 더 같은 관사나 명사를 꾸미는 효용사 있잖아요. 그 효용사 뒤에 명사를 넣는 문제 있죠.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부정사는요. 부정탄다의 부정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It is easy to study.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스펠링 보시고 그거는 쉽다. 라고 이렇게 효용사가 나오면 뒤에 to 부정사가 엄청 잘 나오거든요. 이때 부정사를 고르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공부하는 것은 쉽다. 말은 안 되지만. 마지막 명사절은 보통 that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이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 또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 감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동사에 따른 올바른 목적어 고르기. 목적어가 되는 건 총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명사 상당 어구까지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 명사절 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각각 동사가 다릅니다. 보통 미래지향적, 원한다. 미래지향적이죠. 미래지향적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잘 나오고요. 다음, 뭔가 완료의 느낌 완료의 느낌 뒤에는 ing가 잘 나오고요. 뭔가 argue that, 말하다, 발표하다, 예상하다, 주장하다, 보여주다 이런 동사 뒤에는 that 이 잘 나오고요. 동사에 따라서 나오는 목적어가 더 달라져요.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로 또 이렇게 준동사, 접속사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보호를 보겠습니다. 보호는 보충해 주는 말인데 여러분, 이영식 동사 뒤, 오영식 동사 뒤에 나오는데 특히나 이영식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영식 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때요. 도대체 형용사 할지 명사 할지 어떻게 보고 결정할까요? 마치 여기 주어를 보고 결정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정답이 형용사다, 그럼 앞에 여기 들어가면 이쁘고요. 만약에 명사다, 그러면 동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빈칸 나옵니다. 이렇게 이영식 동사로 빈칸 나오고 여기에 efficient라는 형용사를 넣을지 efficiency라는 명사를 넣을지 여러분, 이지는 대표적 이영식 동사죠. 이렇게 형용사 할지 명사 할지 결정하는 문제라면 주어를 보면 돼요. 만약 명사가 정답이라면 동격일 텐데 그 히터는 효율성이다. 말이 안 되죠. 그 히터는 효율성이다. 말이 안 되죠. 형용사가 정답이라면 앞에 넣어보세요. 효율적인 히터. 딱 좋죠. 효율적인 히터. 이런 식으로 이영식 동사 뒤에 형용사 할지 명사 할지 마찬가지로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 나오고요. 형용사 할지 명사 할지 결정하는 문제가 나겠습니다. 각각 주어나 목적을 보면 된다는 그런 말인 거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